수영수는 그럴 거 같아. 점차니까 맛있어. 어차피 안 추웠다는 게 물들이 안 얼었어. 응, 그렇지. 야, 오늘 몇 개야? 지금 13도. 무거워? 무거워? 응. 잘 잡았어? 어제보다는 훨씬 잘 잡았어. 나도 훨씬 잘 잡았어. 어제보다는 훨씬 잘 잡았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컴퓨터 돌아왔어. 어제보다는 잘 자서? 응. 샤워장이 두 개밖에 없나? 네, 샤워장이 두 개밖에 없나? 네, 샤워장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샤워장이 두 개? 형, 금방 씻을게. 천천히 씻고 나오세요. 이런 동전 갖고 왔어? 동전? 어, 가지고 왔지. 형, 동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형. 금방 닦고 나갈게. 두 개 썼어, 두 개. 형, 너 동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제까지 와도 영원히. 샤워장. 왜? 노이즈. 다 치셨습니까? 뭐라도? 다 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자습니까? 네. 자, 자습니까? 네.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얼었네. 바닷물이 얼었어. 바닷물이 얼었어. 가면을 받는 마음을 받는다 무너가 요기하기 과연 방향을 받는다 와... 에이파라 와 잘 갔다 왔어요? 됐어? 오케이 누룽지이끼야 충족하겠어 노르웨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여기 먹던 빵입니다 야 먹어봐 야 와 살살 녹아 형 형 형 형 형 순쌔 순쌔 음 빵 이거 데우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빵 너무 맛있다 박에트로 사야 될까요? 이거 딱 맛있네 오래된 먹던 빵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안 접어도 되는 게 진짜로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또 철수하고 막 이루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칠 생각을 하나 컴온 그냥 사과와 함께 응 응 안녕하세요 앉아왔다 문풀기 느낌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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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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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하나에 그냥 확 행복해졌어 또 항모가 에너지가 달라지네 물 끓는 동안 유해진에 스쿼트 스쿼트 100개 100개? 응 100개 천천히 2 2 2 2 2 3 4 5 5 5 5 5 5 5 5 5 100개라고요? 6 7 8 3 4 4 5 5 5 그리고 다시 자도 됩니까? 5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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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9 10 11 10 10 11 11 11 11 12 12 12 13 15 1, 2, 3, 6, 4, 3, 4, 5, 6, 7, 8, 8, 9, 10, 9, 10, 10, 11, 12, 13. 14일, 14일, 15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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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어깨 딱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힘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침을 시작? 멋지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긁고 있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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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와우. 딱 타는 거 아니에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와우. 와우. 생각을 잘못했다. 어제는 그 판 위에다 올렸는데, 그렇지? 그렇지. 위에만 먹으면 되지. 형, 거기 짜요, 짜요. 그거, 그거. 잠깐만. 이거로 한 번. 와사비. 아, 짜요, 짜요. 와, 국.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야사비 너무 맛있는데? 우와. 나도 마요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향이 확 난다. 엄청 진짜 살짝 그 어제처럼 데펴서 딱 먹은 거 찍어먹은 거 진짜. 아, 이거 굉장히 맛있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에피타이저 좋은데? 음. 자, 이제 줄 서세요. 감사합니다. 낙지젓 좀. 낙지젓? 낙지젓? 있어? 낙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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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하게 먹지, 그렇지? 어우, 좋아, 좋아. 낙지젓. 낙지젓 너무 맛있어. 어? 맛있다. 낙지젓.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누룽지. 너무 맛있어. 오우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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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침 설거지는 어떻게 할까요? 오우야오. 야, 지금까지 설거지 안 한 사람이 누구야? 저 안 했어요. 그럼 너 어디 가? 오케이. 자, 지환이. 네. 형, 설거지 제가 할게 오늘. 형, 설거지 제가 할게 오늘. 어, 그래, 그래. 아, 네가 한 번도 안 했어? 저 안 했어, 제가 할게. 아, 이렇게 스스로 하겠다는 게 참, 진짜 큰 배우가 될 수밖에 없어. 인정하지? 네, im이라. їх 제가 할게. 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12시에 사우나를 할 거 아냐? 여긴 적은 것 같아요, 사우난 것 같아요. 아아! 그죠? 어, 저기.. 하?! 우리 또 들어갈까요? 어, 이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해볼만 하겠다. 아 잠깐 나왔다. 이대로 진행을 해. 돌아올 때 진행을 빨리 해보래. 노래를 한 번 해. 아이고 차가워. 오오. 저 봅니다. 우리가 타고 갈. 울크루즈? 우리가 어제 저기서 봤던 경치는. 용장하다. 역시. 나이가 들었는지 왜 눈물이 나네. 진짜 자연은 최고의 예술관인 것 같아. 너무 웅장하고 경이롭고 거대하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경험을 해본다. 그 점심을 먹을 거로 챙겨가서 그 사우나 안에서도 먹을 수가 있대. 계란을 삶을까요? 계란 삶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 감자도 좀 삶을까요? 큰일 아니잖아. 물 자작해서 끓으면 됩니다. 쌓는 물은 좀 빨갛고 떠올까요? 쌓는 물? 역시 진해. 제가 갖고. 고생 좀 하게 빨리 줘. 빨리 나갔다 들어와. 나는 여기를 정리하고 있을게. 저거 저거. 감자는 몇 개나 땀 되지? 감자 뭐 1인당. 그럼. 그러면 감자를. 더 먹고 싶은 사람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감자 맛있겠다. 감자하고 우리 거기 가면은. 어차피 감자하고 저 계란 같은 것들이 식어버리니까. 여기 보온병에다가 우리 생강. 생강차를. 생강차를 타가지고. 너무 좋다. 생강차를 타가지고. 따뜻하게. 내가 배낭, 작은 배낭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그 작은 배낭에다가 다 넣고 갈까? 아 역시. 그러면 충분하다. 야 진짜 춥긴 추운가 보다. 어우 손이 엄청 시럽네. 손이 엄청 시러워. 어우 진짜. 나온 면은. 확실히 다 추워요. 어우. 형 우리 거기 가면. 저기 우리 여기다가. 생강차를 타갈까 생각하는 거. 생강차 좋지. 생강차 좋지. 제가 작은 배낭 갖고 왔으니까. 작배 있어? 작배 있어. 아 그래. 요즘 작배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게. 그러게. 나는 모르고 중배를 가져왔어. 아 알어? 어. 나는. 대배만 가져왔어. 대배? 역시 대배우야. 역시 대배우야. 역시 대배우야. 역시 대배우야. 저렴한 사람. 역시 대배우야. 아니. 진상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지. 그치? 형들이라고. 아 이거 무슨. 제가 전에 여기 갔다가. 한국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는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형들한테 배운 걸 내가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야, 어디 가서 하지 마. 어디 가서 괜히 욕 먹어. 중독성 있어. 감자 삶은 냄새도 좋다. 좋지. 굿. 형, 형. 계란을 여기다 삶아버릴까요? 아무 데서나 삶아. 그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 저걸로 하면 돼. 여섯 개면 충분한. 여섯 개면 다 들어갈 것 같죠. 충분해. 나한테 물어. 좋아. 그러면 오늘은 나한테 물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오늘 다 저기한테 물게. 그러면 이러자. 오늘은 나한테 물고, 내일은 지환이한테 물고. 모든 선택을. 형 되게 부담스러운 거였구나. 맞아, 부담스러운 거야. 그다음은. 준상해. 왜? 자, 그러면 오늘은 나한테 물어. 모든 그 선택권이 있는 거야. 선택권과 책임이 있는 거야. 알았지? 선택권만 있으면 좋겠는데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어. 형, 계란 여기다 넣어주세요. 계란? 계란. 잠깐만, 지환아. 계란. 여섯 개. 오늘 나한테 묻는 거지? 여섯 개면 되는 거야? 여섯 개면 충분한 것 같아.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여덟 개. 계란은 여덟 개? 계란은 여덟 개. 저기 감자는 한 개 반씩. 계속 여섯 개. 계산한 거야? 다 계산한 거야? 어, 여섯 개. 대단하네, 역시. 끓을 때 소금 좀 넣을까요, 형? 어. 형, 일단 난로는 등을 다 썼어요. 다 썼어? 야, 가만 있어봐. 어떻게 넣을까 말까? 어차피 근데 또 태워야 되니까 오늘 넣어놓자. 그래. 넣어? 넣어? 넣어놓자. 넣어놓고 쓸 때 쓰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거 물 내려놔도 돼. 아야. 형! 이거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놔. 오늘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야, 다. 화장실 가는 곳까지 다. 다. 좋아. 그거 다 물어. 휴지는 두 칸 써요, 한 칸 써요? 네 칸 써요? 야, 안 돼지. 휴지는, 휴지는 난... 이 정도면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세, 셋, 둘. 오케이, 계란 됐지. 형 이거, 이거 좀 버 아니면 숟가락으로 할 거야? 그냥 큰 스푼으로, 형? 야, 눈을 두겹 씻는다. 두겹 씻었어? 음... 이거는 따뜻하다. 오케이. 다 준비했어? 네. 가시죠.